저희는 다른 매장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. 동계 껍질을 활용한 솟대가 있고요. 그리고 계란 껍질을 활용해서 예쁘게 색칠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. 거제 농수산식품에 오시면 솟대도 보실 수 있고 아기자기한 계란 봉일도 보실 수 있습니다. 거제 놀러 오시면 특별한 공예품을 보러 꼭 놀러 오세요. 거제 봉순이 농수산식품으로 오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